빌리뽀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도 계신데 건강관리 잘하셔서 또 은혜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이 발걸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기쁘십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저 목사 아침 오토로 이렇게 기쁨 타령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좀 크게 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화를 내주지 마시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소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감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감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인생을 탓할 것이고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사람을 탓하거나 나의 삶을 원망하거나 나의 삶을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소를 보면 바울이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단순히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감옥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다고 자신의 기쁨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빌립보소를 어떻게 또 표현을 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란 사람은 감옥 안에서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를 알게 된다면 더욱더 공감하실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고자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보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결과가 감옥에 들어간 그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의 신분을 본다면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연유로 그는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기뻐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함으로 통화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기쁜 적이 없으십니까? 기쁨의 인생은 살아가고 계시죠? 많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성취감을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잘 되시는 모습을 보고 또한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양하죠 그럼 저는 언제 기쁨을 느낄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갖고 싶은 걸 갖게 되었을 때가 가장 기뻐요 근데 언제 가장 기쁘냐면요 갖고 싶은 걸 신청을 한 다음에 딱 핸드폰을 봐서 배송 중 딱 뜨면 마음이 기뻐요 안 그러십니까? 저는 배송 중일 때가 가장 기쁘더라고요 가장 설레요 막상 그 물건을 받고 나면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또 사그라들더라고요 참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혼하지 못하고 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하고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취업을 못한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어느 날 취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죠 목사님 저 취업했어요 너무나 기뻐요 더 이상 이제 집에서 눈치 안 봐도 돼요 당당하게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요 늦게 들어와도 되고요 취업을 하면 너무나 기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청년들에게 한 3개월 후에 물어봤습니다 기쁘냐? 좋냐? 아니요 목사님 퇴사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했었는데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쁨은 준비한 시간만큼도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기쁨이라는 감정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영혼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오래 인생 가운데서 이 기쁨이란 감정은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과 하나의 감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감정인 것 같은데 바울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입니다 스쳐가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해야 할까요? 잠시 지나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기뻐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의 기쁨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얻는 성취 세상 가운데서 얻는 그 어떤 것 나의 어떠한 만족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뻐하라라는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기쁨의 대상을 바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의 대상을 바꾸자 세상에서 주는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고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기쁨이 왔다가 그것이 스쳐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공허함이라는 것이 듭니다 아닙니까? 전 참 그렇더라고요 어떤 좋은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싹 지나가면 그 기쁨이 쫙 빠지고 나니까 제 마음이 공허함이 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그 기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기쁨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헌 것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다 사그라듭니다 우리의 성취감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구원이라는 것은 헤어지지도 않고 헌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누군가를 찾아갈 때 왜 찾아갑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피로하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피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사건은 자신이 만족하고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해하고자 매달리신 거예요 즉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가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거리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신 사랑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에 손해를 감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받으신 그 사건이 우리와 어떤 이해관계가 맞습니까? 이해타산이 맞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마냥 손해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힘듦과 어려움과 많은 모욕과 고충만 당하셨고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은 그 누구도 감내하기 힘든 그 고통을 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서 감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그 사랑, 이 구원의 기쁨이란 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의 힘든과 어려움들을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있는 사랑과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완전한 사랑과 이 맹목적인 사랑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영원한 이 사랑과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쁨을 받은 자 소유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자는 그의 삶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자는 삶이 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조금 되돌아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변할까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을 베푸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넓은 마음으로 타인을 품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해야 되고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은혜를 받고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목사인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깊은 나머지 살아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 자리에서 만 원짜리 한 장을 싹 훔쳐가요 제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이런 만 원을 훔쳐가는 놈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에이, 만 원? 뭐 괜찮아 만 원 정도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조금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내게 조금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 모든 것들이 이해하고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내 자녀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순환과 고난을 감내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채워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타인으로 통해 주어진다 할지라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관용의 마음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첫 번째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준비름으로 추구합니다 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나의 삶 가운데 채우신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이후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지냐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너네의 피로를 알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에 그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여 근심하는 인생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더 나아가서 6절을 마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염려가 될 때에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피로를 요청을 드리고 나를 겸손히 낮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고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할 것은 기쁨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지만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죠 하지만 기쁨을 채워 가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면요 진정한 기쁨은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기쁨은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살아내는 것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 그러합니다 참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 혼자 지키는 인생도 힘든데 타인까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라는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한다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태도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태도의 측면이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즉 내가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그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라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항상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태도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어떻게? 항상 말입니다 5절 말씀을 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차별 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라는 것이죠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든 내게 실이 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관용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만 임한 사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쁨이 채워지고 나의 의지와 태도가 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항상 모든 모든 이 말씀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누리시는 걸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표출하시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때의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성도인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쉬우십니까? 쉬운 것들은 성경에 하나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들만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항상 물 마셔라, 쉬지 말고 숨 쉬어라, 범사에 화장실 가라 이런 말씀 적혀있으면요 우리 잘할 거예요 주님 내가 순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도 적혀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기 고된 것, 힘든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채워진 자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받은 자가 살아내야 할 관용을 베푸는 자 염려하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의 감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의지적으로, 태도적으로 이것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에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이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후른 힘으로는 주 안에서 기쁨을 이루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달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그 기쁨을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고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변하게 하여 주어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후른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어서 모든 뜻을 이루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모든 짐들 이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벽한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유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모자람을 깨달아 주 옆에 나와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믿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 항상 놓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여서 그들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단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교 여행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시는 발걸음까지도 안정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사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없어 마음을 드린 손길 위에도 동일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글씀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로 통화해서 위로가 필요한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영훈 대표 총회자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황선우 단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성교사님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문제와 성령 충만과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없이는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간 이루실 언젠간 함께하실 언젠간 성취하실 가난히 기대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사범을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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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여